10편 20편 활란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그들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아멘